문인기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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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문인기농사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좀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가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코로나19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도 법적 문제가 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요즘 상당히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고용노동부 지침은 코로나 감염 및 예방 등 피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거는 굳이 고용노동부 지침을 살펴볼 필요 없이 그냥 근로기준법에만 봐도 어쨌든지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그리고 절차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현재 이 강의를 보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대부분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해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이것도 상당히 자주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근로자를 쉬게 할 경우 휴업수당을 줘야 되는지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에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인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자 중에 확진자가 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매출액이 너무 감소하다 보니 이러한 매출 감소로 인한 휴업을 할 경우에는 이는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 있는 기책사유를 보기 때문에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의 액수가 오른다는 소리가 있는데 뭐 맞는 이야기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젯밤에 추경이 통과되어 확정된 바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당 월 7만원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4만원이 기존에 지급되던 액수에 추가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기간은 4개월이고요. 구체적인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두루눌이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지원되는 비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지원 인원이 종전보다 3만 명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번 달 월급을 다음 달로 밀어서 지급해도 되나요? 흔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임금을 원래는 4월 10일에 지급해야 되는데 이거를 4월 10일에 지급하지 않고 5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임금은 매월 1일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기준에 정한 날짜보다 뒤늦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임금 채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월급으로 목돈이 나가는 게 부담이 된다면 결국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월급 단위를 주급 단위로 나눠서 쪼개서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법적인 리스크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적인 근로계약서는 다시 쓰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한 다음 달이라는 것은 본래의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아닌 그 한 달 뒤죠. 이런 식으로 근로자 개별적으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나중에 문제를 삼게 될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급 단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 지원금 지급 요건이 완화되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입증해야 하고 이는 통상 매출액 그리고 부가가치 과세 표준 등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 봉산, 봉화, 청도 이쪽 지역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별도의 입증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정부에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나 경북 일부 지역의 경우 즉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